문서실이 흰색이시지? 여기들 계셨어요? 아유 왔네 왔어 출력이래 왔어 고사리 따는데 뭐 이런걸 아니 우리 손녀가 요번에 나 생일이라고 이거 사줬죠 어디 백화점에서? 백화점! 백화점! 가장 비싼거 에리카야 보고있냐? 나도 이런거 있고싶다 마음씨야 나 괜찮다 이빨해줘서 그래 너 잘해줬다 마음씨야 아이고 고사리가 그냥 진짜로 날렸네 우리 손녀들 해주자 고사리 대사리 꺾자 나무 대사리 꺾자 유자 꽁꽁 재미나 넘자 짱짱짱 벌이요 꺾자 꺾자 고사리 대사리 꺾자 항상 고사리 꺾고다가 우리 아빠 반찬하세 아이고 됐네 됐어 자 그럼 가봐요